고흥군이 미래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드론 산업의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해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낙연 전남지사는 전문 분야인 만큼 연관 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다며 전남지역의 실태는 물론 드론 산업의 동향과 문제점, 해결 방법 등을 입체적으로 제시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고흥군과 전라남도는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드론 생태계 구축 사업의 세부 계획을 수립한 뒤 다음 달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며 오는 22일에는 서울에서 무인기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